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로마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송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러분 요즘 TV나 인터넷을 보다 보면 종종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마이웨이, 돌직구, 핵사이다 같은 이런 종류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잘은 모르셔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남들과 함께 지내거나 남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개성대로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겠다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행동하고 살아갈 테니까 너는 너대로 살아가라. 이것이 요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런 종류의 생각들이 우리가 볼 때 얼핏 보면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요. 또 맞는 생각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누군가가 인내해야 하고 또 희생해야 하고 또 오래 기다려서, 오래 참아서까지 함께 가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은 오래된 말 같기도 하고 답답한 이야기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서로 이해하는 것, 협력하고 배려하는 것보단 자신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말하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분쟁과 갈등이 끊임이 없는 것이죠. 꼰대와 요즘 것들이라는 말들이 있듯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갈등을 합니다. 남혐과 여혐이라는 말로 여성과 남성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 이념과 사상에 따라서 지역과 좌파와 우파가 갈라져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세대의 문제들은요. 이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정에게 그리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저희 부서에 한 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이 학생이 밤늦게까지 자기가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딴에는 나름 위로를 해준다고 땡땡아 이제 추석이니까 곧 추석이니까 너도 좀 쉬겠구나 그래도 좀 좋겠구나 라고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방금 전까지 공부하는 게 힘들다던 이 학생이 차라리 공부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까 추석이라서 또 명절이라서 그렇게 부모님과 긴 시간을 보내고 또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이 자기는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친척들과는 왜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지 모르겠고 1년의 날을 정해서 왜 만나야 되는지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제 곧 20살이 되는데 자기를 독립시켜주고 더 이상 참견하지 않는 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생이 특별하게 방황을 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이상한 학생이 아니에요. 공부 학교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무엇이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세대를 막론하고요. 남들과 잘 지내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 되지 않는 것을 그리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단 나이고 내 인생이지 너와 우리는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서로 하나 되는 것 사랑하는 것 되면 좋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모습이고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풍조가 그렇다고 하여서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의 문제 남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가 아쉽거나 삶을 살 때 조금 불편한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두려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격이 안 좋은 그 사람은 좀 빼고 너에게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그 사람은 빼고 화평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깨어진 관계의 죄를 무섭게 다루시는지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루는 논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예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 아는 것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욕을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과 더불어 그 죄들은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라는 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거나 누군가와 하나되지 못하는 죄가 있으면 너희는 지금 예물을 드릴 때가 아니라 먼저 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그 사람과 하나됨을 이루고 다시 돌아와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되지 못하는 관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내는 죄이며 동시에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할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군가와 깨어진 관계 속에 사는 것,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것, 품지 못하는 것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겠죠. 사실 여기에 그걸 모르시는 분들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굳이 주님을 믿지 않더라도 세상 사람들도요. 남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쯤은 유치원 때부터 배워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기는 알아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기가 너무나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요. 쉽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 되기 위해 필요한 용서와 화해 또 인내와 사랑은 죄인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 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질 때 우리는 그 주님 덕분에 사랑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주님 덕분에 용서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정말 관계에 큰 어려움을 준 한 군대 선임에 대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 선임에 대해 이야기하면 정말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군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 선임 덕분에 제 물건들과 한 6개월을 순바꼭질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가 군종병이었는데요. 교회에서 업무를 하고서 늦게 돌아오면 제 침대에 베개가 사라져 있는 겁니다. 어디 갔나 해서 이제 그 베개를 찾아보면 어떤 날은 PX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언제는 복도에 버려져 있기도 하고 또 어느 날은 바깥에 버려져 있기도 했습니다. 베개뿐만이 아니라 이불이 없어진 날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안 숨겼나 보다 다 있네 하고서 자고 일어나면 신발이 사라져 있고 또 옷이 사라져 있기도 했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져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물건만을 그 선임이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군단에서 군종병을 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에 이제 야간 근무 대신에 새벽 예배를 나가야 했습니다. 4시 30분이면 기상을 해서 예배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병사들이 하는 불침번이라든지 경계 근무라든지 하는 밤에 하는 일은 저는 모두 다 열외였습니다. 제외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선임이 정말 저를 한번 괴롭혀보겠다고 부대의 대장님에게 건의를 한 겁니다. 군종병도 군인인데 똑같이 야간 근무를 서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덕분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두세 시간만을 자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제일 곤란하게 하고 또 저를 제일 화나게 했던 건 물건을 숨긴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조금의 송찌검을 한다든지 그런 종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선임이 원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와 희생 또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군대 선임이어도 그 정도 하는데 저도 따지기도 하고 또 싸우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선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지금 기독교 군종병이고 커서 목사가 되겠다는 녀석이 너 지금 이거 하나도 용서하기 힘드냐? 너 이거 하나도 사랑하기 힘들어? 이거 하나도 배려하기 힘들어? 라고 하면서 예수가 그렇게 가르쳤냐? 성경이 그렇게 써있냐? 하면서 복도에 나가서 큰 소리로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거짓말쟁이다. 하나님 다 거짓말쟁이다. 주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조롱을 하면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제 마음만 죽겠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제가 그 선임하고 잘 지내보려고요.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시키는 것도 다 하고요. 먼저 가서 말을 걸어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걸 유심히 살펴서 먼저 마트에 가서 필요한 걸 사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군종병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간식이 참 많아가지고 그 간식을 매번 떼가지고 선임에게 갖다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할 때마다 그 선임은 오히려 더 악랄하게 저를 괴롭히는 겁니다. 이전보다 더 심하게 저를 모욕하고 수치를 줬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에 저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는 생각에 이전보다 더 심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오히려 모든 것이 전보다 더 나빠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선임 정말 망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천벌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 저 사람 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좀 벌을 좀 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않으면 나라도 좀 벌을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며 매일 새벽 이를 갈면서 울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디데이를 정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날짜를 딱 정해가지고 그때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벌하지 않으시면 뭔가 제 눈에 보이는 제 마음에 만족할 만한 결과가 없으면 나라도 나서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정한 날짜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이 수첩에 내가 당한 모든 것들을 적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어서 정말 군종병이고 뭐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없이 다 터뜨려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수첩에 하나하나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 선임은 물론이고요. 그것을 묵인했던 주변의 간부들, 병사들의 이름을 모두 다 적어내렸습니다. 제가 당했던 모든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꽤 두꺼운 수첩이었는데요. 반절 정도까지 적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퍽이나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이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저는 천성님부터 순하고 유순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또 누구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제 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저는 누구도 사랑할 수 없고 그리고 처음부터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윤봉길 의사에게 도시락 폭탄이 있었다면 저에게는 노트 폭탄이 있었습니다. 매일 품속에 그 노트를 품고 살면서 언제 이걸 터뜨려야 되나 그것만을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4월쯤 고난주간이었는데요. 성금요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금요일 예배 때 설교를 잘 듣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성찬을 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보통의 경우에 성찬을 받을 때 읽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로 시작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날은 목사님이 그 말씀을 읽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이한 말씀이었는데 로마서 3장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갑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성찬을 받는데요. 정말 참을 수 없는 눈물이 터졌습니다. 제가 이때까지 군대에 와서 그 선임에게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수치당했던 그 모든 기억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마처럼 쭉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이 저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당하셨던 고통과 수치가 마찬가지로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비하니까 제 고통은 고통도 아니더라고요.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이 땅 위에서 당한 수치를 생각하니까 제가 당한 수치는 수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말씀 속에 한 단어가 마음속에 박혔는데요. 바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신우야 내가 친 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깨어진 너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한 것처럼 화평하게 한 것처럼 네가 친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선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 말씀에 저는 그러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저에게 다그치는 것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저에게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숙소에 복귀하는 길에 운동장을 지나가는데요.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까지는 유기성 목사님의 책이라든지 보금학교라든지 그런 큰 집회를 참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사는 보금에 대해 아직은 들어본 적이 없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운동장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주님이 나를 화목제물로 부르셨으면 나는 이미 죽은 것이구나 나라는 사람은 이제 없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의 죽음을 생각하는 그 시간에 슬프고 마음이 안타깝고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위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같이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내가 화목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나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노트를 모두 다 찢어버렸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그 이후도 그 선임의 괴롭힘은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변한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저의 마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 선임을 용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었는데 제가 화목제물인데 무슨 용서입니까? 화목제물은 용서하고 누군가에게 아량을 베푸는 입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십자가에서 저도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언제나 그 선임의 눈치를 살피고 언제쯤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 더 이상 그런 걱정과 염려가 들지 않더라고요.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희생도요 어떠한 손해도 억울함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모든 과정이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괴롭힘도 서서히 줄어들고 그 선임은 무사히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에는 어떠한 관계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나 불편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직장의 상사일 수도 있고요 또 회사의 동료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지만 교회의 한 지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요 우리는 결국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나는 노력을 해도 딱 그때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앞에선 잘해줘도 너 어느 때까지 한번 하나 보자 참아주고 참아주고 참아줘도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 상대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용서고 우리의 희생입니다. 우리는 딱 그것까지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의 결단이나 더 이상의 굳은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만달란트 빚졌을 때 갑없이 그것을 탕감해준 주인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사랑 덕분에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용서 덕분에 용서할 수 있고 주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단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던 중에 인도의 존 하이드 성교사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존 하이드 성교사님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만나서 변명을 하거나 따지지 않고 무조건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어느 때까지 했냐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기까지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우리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그 관계와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다른 곳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변하기, 이 환경이 변하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제 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딱 한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직장과 가정, 교회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도 주님처럼 화목 제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간절하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화목되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인내가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주의 그 사랑이 주님 샘물이 터지듯이 아버지 정말 반성의 물이 터지듯이 하나님 그렇게 터져나오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니 그래야 해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아니 더 이상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발버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그 노력으로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거리끼는 그 자를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거리끼는 그 상황을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랑 용서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여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랑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내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먼저 사랑하신 주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 성도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주님의 눈이 온전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의 사랑이 온전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외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